자 오늘 주제는요 과거 부동산 역사가 우리 투자자의 거울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고요 과거에 어떻게 됐나 우리는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일년만 지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까맣게 잊어먹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천십삼 년도에 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침체하던 그런 시절에 이천십삼 년 시월에 전세가 매매가가 육십 프로가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천십삼 년도에 누누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바닥입니다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했고 그 논리로 이런 논리를 들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전세가부터 상승을 한다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그런데 전세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해야 되냐면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60%가 되면 매매가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201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13년 10월달이 되니까 60.1%가 드디어 됐어요 자 이때 어떤 우린 뭘 느껴야 될까요 어 60% 넘었네 이제 이제부터 부동산이 오르겠네 라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죠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세가 매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동조하면서 움직인다 시장이 쭉 추락을 하다가 바닥에서 오를 때는 전세가부터 오르고 전세가가 결국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데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시점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201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니까 2016년 11월 3일 첫 번째 규제가 나왔습니다 11.3 대책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죠 조정대상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 규제가 너무 많으니 이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많으니 비조정지역으로 가자 그쪽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지나 보니까 오히려 규제가 많았던 조정대상지역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더라라는 얘기죠 자 11.3 대책은 분양권 타켓으로 한 규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을 겪었고요 이게 발표가 되니까 3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부터 강남권 아파트를 어떻게 됐든 중심으로 다시 상승을 시작하더라 했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히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2016년 11.3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가라앉을 때도 2017년 3월부터 다시 강남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 강의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 파리대책 역대급 대책 파리대책 발표했을 때 다들 뭐라 이제 부동산 안 오른다 이제 이제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또 주춤을 주춤했죠 그래서 이게 모든 아파트 주택의 수요 억제 공급 규제 역대급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역대급 대책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죠 자 그래서 보면은 안 오를 줄 알았더니 또 그 대책의 효과가 몇 개월은 갔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하더라 계속 지금 9.13 대책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그런 대책이 나오면은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얼마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이런 곡선을 보이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투자자들 11.13 대책의 희비가 왜 엇갈렸을까요 그때 2016년도 2017년 2018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아주 공통적으로 나왔던 전문가들의 얘기가 2017년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진대 공급 강의라는 얘기죠 2017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따라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이자를 내고 대출이자가 엄청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집을 내동댕이 칠 것이다 판단 얘기죠 미국 벌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야 되느냐의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이것 때문에 2017년 부동산 시장 오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관망서 유지하다가 계속 또 파리 대책 나오고 오르고 또 오르면 또 대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서 관망했던 이 투자자들은요 결국은 매수 타임을 놓친 거예요 매수 타임을 놓쳐서 또 2017년도에 이미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2018년도도 똑같은 얘기 했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공급이 너무 많대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야 그렇다면 2017년도에 많이 올랐으니 2018년 좀 떨어져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8년 또 더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문제냐 제가 이렇게 우리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이 추세가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데 이럴 때 오르다가 약간 빠질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러면은 이 빠지는데 너무 집중을 해요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잔파도를 보는 게 아니고 큰 파도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누누히 드렸어요 지금도 내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 한번 보시죠 양적 완화 시대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막 풀었죠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금융위에 그래서 이 돈들이 많이 풀리면서 뭐랬어요 실물 자산의 가격을 부동산 뭐 이런 가격들을 올려놨죠 그래서 유동성이 돈이 점점 시장이 많이 풀리던 시절 미국 3조 2천억 달러 주요 5개국 7조 달러에서 약 10조 달러가 넘는 10조 달러가 넘는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가 넘는 돈들이 시중에 풀려서 부동산 가격을 막 올렸다 그래서 미국 경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주택시장이 2013년 말부터 바닥을 탈출했더라 바닥을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구촌 동조화 현상이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죠 바닥을 탈출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양쪽 긴축 시대에 해서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돈들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의 양쪽 완화 종료 정책 이후에 3년간 양쪽 긴축으로 전환해서 금리를 미국에 올리기 시작했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리 올라가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금리를 우리도 올렸어요 올렸는데 2019년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중 무역 전쟁부터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건 뭔가 그렇기 때문에 양쪽 완화로 다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양쪽 완화 돈이 또 시중에 풀리는 그래서 금리를 전부 다 지금 인하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금리에도 더 내리자 지금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 신흥국 모두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이게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돈들이 앞으로 돈들이 더 많이 풀린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된다 유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의미를 간단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200조 단기 부동자금 돈이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 각 분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어디로 흘러갈까 또 하나는 2004년에 또 토지 보상금이 45조가 나온답니다 이 토지 보상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 주택시장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금리 인하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보다 나을 이유가 없죠 12월 다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나을 이유가 없고 경제가 현재와 같다면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현재와 같다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 1.2억 퍼센트 포인트예요 이게 퍼센트 포인트 자, 라면 현재 1.2억 퍼센트 포인트인데 그냥 1%라고 할게요 1%포인트예요 원래는 사상 최저금리로 이제 우리도 1%대 1% 사상 최저금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돈이 유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은행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넣어놨던 분들은 그 돈들을 뺄 가능성이 크다 왜? 아, 이게 수익이 없잖아요 이게 이자를 그나마 지금도 짓거리만큼 대출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타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자도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 이자로 받고 생활하는 분들은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은행에서 돈들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돈들이 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유심히 봐야 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자, 파리대책 9.13 역대급 대책들 나왔어도 부동산은 상승 국면입니다 왜 그렇다면 정책을, 시장은 정책을 못 잡을까요? 이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처방도 잘못됐다 이것밖에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이 투기꾼들이 집값을 끌어올려서 시장을 결환한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을 잡기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 투기꾼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강남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강남을 타켓으로 잡자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건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역시 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공급이 없어 가격이 상승한다면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시장은 반드시 잡힌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년 시장을 보는 한 소장이 조언입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올해와 같은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게 떨어지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 강의에 오시면 세미나 오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2021년이 피크가 될 것이다 최고점이 될 것이다 2021년 왜냐하면 이때가 서울의 공급 물량이 가장 작다 가장 작은 해가 될 것이고요 아마 공급 물량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또다시 실패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꾸 떨어진다 사지 마라 이러고 바람에 몇 년 동안 손해를 본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패를 좀 더 그래도 방지를 하자 저희 최소한 저희 부동산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또다시 실패하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부자로 만들어지는 법을 터득하라 자본주의 시대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노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대처를 해서 능력을 키워서 남들보다 더 부를 얻고 챙기느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식 투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